이렇게 사용하면 미니멀한 테이블이 되고 이렇게 카고 박스 2개를 사용하면 25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캠핑에 없어서는 안될 물과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주방으로 변신하고 소중한 장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멀티 카고 박스 안녕하세요 자신을 아는 이성과 끊임없는 감성으로 창작도구를 모아놓은 공간 위스커벌이 우리의 발견입니다 단돈 5천원만 있으면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카고 박스와 일반 테이블 가격보다 저렴하면서 개수대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키트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카고 박스 테이블을 장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풀세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중간에 카고 박스 증정 이벤트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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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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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검색창에 위스커버리를 검색하셔서 위스커버리 스토어로 들어오시면 좌측 상단의 알람받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벤트 자격이 주어지는데요. 약간만 내려오셔서 원플러스원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원플러스원 이벤트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구매 후 별 5개와 함께 포토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네이버 페이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혜택 받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